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최대 과제인데요. 대구, 경북 주요 도시에서 신공항까지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가 마련한 신공항 관련 정책 토론회를 정성욱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항 목표인 2028년 전에 교통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도시에서 신공항까지 1시간 내 접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확장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대구역과 신공항 의성역을 연결하는 대구 광역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효과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내년 초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 개통과 함께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북구 조야 칠곡 동명 우회도로 건설도 과제입니다. TV쇼와 매일신문이 함께 마련한 신공항 미래비전 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8일 밤 12시부터 80분 동안 방송됩니다. TV쇼 정서욱입니다.